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규혜다. 규혜다. 잘 됐어. 잘 됐어. 윤 감독도 굉장히 커요. 윤재인 감독도 굉장히 얼굴이 커요. 윤재인 감독입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 장 좋아하신다. 두 분 장 좋아하시네요. 저 소심하게 당졌네요. 신학윤씨도 있네요. 신학윤씨. 신학윤씨가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단계입니다. 제가 딸은 74고요. 73년생이고. 신학윤씨가 형이에요. 네? 그러니까. 진짜 잘해주고 싶어요. 근데 자꾸 이렇게 해야 될 때 보면. 근데 저 내가 보니까 녹화장에 일찍 와 있어요. 일찍 와가지고 한혜진씨를 기다리고 있다니까. 진짜 진짜 진짜. 나는 찾지도 않고. 한혜진씨가 딱 뜨잖아요. 딱 오면 그때부터 표정이 확 좋아져요. 제 흉내내실 거예요? 아니 밥차 때문에 일찍 오는 거예요.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녹화 끝나고. 저희가 회식을 했어요. 회식 안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갔죠. 그래가지고 회식 와 하자고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. 이런 한혜진씨가 없는 거야. 괜히 완전히 다운돼가지고. 하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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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물이. 아니 정말요. 세형이라면 오해하지 마시고. 물이 진짜 여기까지 와 있었잖아요. 선생님 물 더 질문했어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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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들어볼까요. 아니면 저 밤에. 밤에. 아 지금 듣고 밤에 듣자고. 어차피 뭐 계약상 두고 부르는 게 있다면서요. 그게 아니고. 우리 동네 담배 가기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.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.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귀여워 귀여워.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. 앞집에 경규 그 녀석은 딱지를 맞았다네. 만화가게 제동이 그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.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하나만 남았는데. 아 기대하시라. 개봉박두.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. 가지고 간장미 한 송이를 살짝 이겨내어주고.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. 눈싸움 한 판을 벌린다. 그 아가씨 웃었어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고창수씨의 승리가 아니에요. 우리 담당 PD의 승리예요. 선분을 던졌잖아요. 선분 던졌잖아요. 먹겠어요? 그럼요. 얼마나 불안 불안하게 우리가 이분을 가져쓰고 있는데. 이거 하나 해줬잖아요. 감동이 많다. 제가 그 이분의 만들 영화가 노래하는 영화거든요. 아니 근데 사회보시러 나오시는 거예요? 배우 소개하러 나오시는 거예요? 이것저것 다 하면 어때? 여태가 저 배우 네 분 나오셨는데. 다 하면 어때? 너 녹화하러 나왔어? 한현진이 보러 나왔어. 그거 뭐 두 개 다 하면 어때요? 그거 뭐 두 개 다 하면 어때요? 그거 두 개 다 하면 어떻습니까? 아니 뭐 제가 뭐. 근데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너무 싫어요. 여기가 많아요. 아 그거 네 분. 밖에서. 아rió. 감사합니다.